산업 가게 해달라고? 뭐래? 상어 가죽 상어 가죽? 아 상어 가죽 상어 가죽 이거? 요즘에도 상어 그거 많이 봐요 추억? 아 추억 떠올릴 수 있도록? 예전에 그 추억 아기, 상어 이거요? 이거요? 이거 뭐였지? 나 아비를 못 보셨어? 나 엄마 나 할머니였나? 아빠 할아버지 나 할머니 내가 할머니? 아 얘 엄마 얘 아빠 너 할머니 할아버지 알아서 나 할머니도 아기도 있어 나 예림이가 할아버지래 예림이가 할아버지였어? 희위생이었어 희위생 희위생 왜 나 자동차로 내가 할머니 같다고 생각해 할머니 같다고 생각해 엄마는 뭐지? 아 혜연이 맞죠? 네 엄마, 엄마, 어여? 언니는 뭐였어요? 가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할아버지는 언니가 아기 상어였어 힘없는 할아버지 뭐예요? 할머니는 뭐였어? 자상 자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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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한 분 스포 보고서 갈까요? 자상한 분 나오지 않을까? 힘이 센 힘이 센 힘이 센 자상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뭐였어요? 할아버지는 뭐였어요? 멋있는? 아, 멋있는 이었던 것 같아 멋있는? 뭐, 아무거나 왜요? 이거? 모르겠고 너무 더워 6년 전에 했는데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엄마 목소리로 해야 되세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너 예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야?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자상아 뚜루루뚜루 뭐야? 받았어 받았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힘없는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상어 우리는 오늘 왜 다 같이 했어 다 같이 했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나는 뚜루루뚜루 나는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상어 상어 가줘 상어 가줘 너무 오래됐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기억이 안 나잖아 지금 엄청나게 불렀어 맞아 우리 무슨 행사나서도 불렀어 해외 나가서 일본어 버전도 불렀고 영어 버전도 불렀고 Baby Shark 뚜루뚜루 맞아 어떻게 쓴다 했잖아요 악몽?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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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에뛰드스 샤이 샤이 아 Baby Shark 어머 에뛰드가 한 것도 있구나 대박이다 근데 몇 배속이었지? 두 배속이었나? 꿀떤 같아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